안녕하세요 루크민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11 버전에서 새로 생긴 글로벌 트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 11에서 글로벌 트랙이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 기능만 가지고도 큐베이스 11의 값어치를 한 25% 정도는 하고도 남을 아주 유용한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트랙을 좀 생성을 해놨는데요. 템포 트랙, 비디오 트랙, 그 다음에 송폼, 그러니까 마커 트랙이고요. 시그네처 트랙, 코드 트랙,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트랙, 그 다음에 어레인저 트랙 이렇게 일일이 다 불러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바이드 창분할을 해놨는데요. 이 창분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룬적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템포 트랙, 송폼 마커 트랙, 시그네처 트랙 이런 것들도 지난 영상에서 한번씩 다뤘습니다. 코드 트랙, 트랜스포즈 트랙, 어레인저 트랙은 안 다뤘는데요. 조만간에 이것도 한번씩 다뤄볼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글로벌 트랙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드릴 건데요. 미리 트랙은 생성해놨고요. 프로젝트 창에서는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생성을 하고 디바이드를 했기 때문에 창분할을 해놓고 위에 총괄 관리하는 트랙들을 위에 올려놨죠. 그러면 트랙들이 아무리 누적돼도 위에 트랙들은 유지가 된 채로 우리가 트랙들을 오르락내리락 걸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디바이드 트랙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그런데 글로벌 트랙이 어디에 생겼냐면 바로 키 에디터, 그러니까 피아노롤 창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키 에디터 창을 열었는데요. 키 에디터 창을 열고 나서 왼쪽을 주의깊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 새로 생겨 있거든요. 제일 위에 글로벌 트랙인데요. 이 부분인데 혹시라도 이 왼쪽 창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은 키 에디터 오른쪽을 보시면 이 항목이 있습니다. 쇼하이드 할 수 있는 왼쪽 부분, 이 부분을 레프트 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왼쪽 부분을 쇼하이드 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보이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 번씩은 다뤄볼 텐데 어쨌든 꼭 노출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위를 보면 글로벌 트랙이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미리 불러놨던 트랙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트랙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룰러 트랙 한번 불러볼게요. 그럼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됐죠. 룰러 트랙도 지난번에 한번 다뤘는데요. 룰러 트랙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자아 눈금이에요. 근데 위에 눈금이 있는데 뭐하러 또 필요하냐. 그러면 프로젝트 창에서 제가 보세요. 어떻게 해놨냐면 세컨드로 맞춰놨습니다. 세컨드로 맞춰놨기 때문에 위에는 마디수, 밑에는 분초 이렇게 맞춰놨어요. 이것도 지난 영상에 다뤘습니다. 지난 영상에 다뤘다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하게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룰러 트랙 이렇게 보이게 하고요. 그러면 피아노롤 창, 키에디터 창에서도 이렇게 분초와 눈금, 마디 눈금을 동시에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템포를 중간에 뭐 이렇게 약간 변칙적으로 빠르게 느리게 이런 걸 제어하셨다면 템포 트랙도 바로 보이게 하고요. 비디오 트랙, 송폼, 시그네처 트랙, 코드 트랙, 트랜스포즈 트랙, 어렌저 트랙 전부 이렇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한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는 이 버튼으로 제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보이고요. 끄시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거를 주입기가 안 보셨으면 큐베이스 11 버전으로 올라가셨는데도 이 글로벌 트랙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 버전의 한 25% 지분은 요거만으로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노출시켜서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상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비디오 트랙이 여기 노출된다는 게 굉장히 이점이에요. 요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렇게 노출해놨고요. 저 같은 경우는 BGM 작업 같은 거 할 때 사운드 디자인이나 아니면 미디어 아트 같은 거 할 때 저는 이런 영상 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폼이나 시그나이처 트랙 같이 이렇게 변박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커 트랙으로 이렇게 송폼 표기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넓히면 템포 트랙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넓혔다가 좁혔다가 이렇게 이제 잘 보이게 또는 약간 좀 작게 보이게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트랙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트랙들이 적용되는지 궁금할 수 있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트랙 만드는 부분에서 오른쪽 클랙을 하시고 여기 보면은 이 트랙들 비활성화된 것들은 프로젝트당 딱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에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비활성화되어 있죠. 딱 하나씩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항목들은 전부 글로벌 트랙 항목에 노출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룰러 트랙과 마커 트랙까지도 글로벌 트랙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위에 트랙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요. 마커 트랙, 룰러 트랙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트랙들이 글로벌 트랙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커와 룰러는 한 번에 여러 트랙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룰러 트랙은 거의 무한정 만들 수 있고 마커 트랙은 프로젝트당 지금 현재 현재는 10개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활성화가 안 돼 있고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커 트랙 같은 경우 이전에 영상 다뤘을 때 송폼으로도 쓰고요. 악기의 인아웃 아니면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마커 트랙 여러 개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11에서 새로 생긴 글로벌 트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